네! 안녕하세요. 모아르프 우프 우프 우프입니다. 오늘은 바로 깁스한 상태에서 요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홀리 요요로 하겠습니다. 아, 정말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? 라인이? 너무 이뻐? 그 옆에 라인도 너무 이뻐? 네, 한번. 저도 지금 바로 카메라를 켜는 거라 요어가 너무 하고 싶어져가지고 요새 그래서 깁스를 차고 한번 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도는 한번도 안해봤는데 지금 바로 밥 먹고 지금 찍는거라 과연 잘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왼손에 깁스를 했기 때문에 음 될 것 같아요 지금 얘를 최대한 뒤로 땡김 내 손가락도 자유롭고 여기도 자유롭고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롤기어를 어 되네 어 아 근데 좀 손목을 잘 못 움직이니까 좀 힘들긴 힘드네요 손목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어이고 어이고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이구 미스가 많이 나와요 프론트 롤 어 프론트 롤 계열 어 어 어 플랫 베어링아 갑자기 왜 그러니 이렇게 소리가 갑자기 어 내 플랫 베어링 성능이 어 너무 진짜 가면 갈수록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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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이상해지고 있는것 같아요 새척을 해야겠습니다 한번 오 자 이쪽에서 해서 딴딴딴딴 딴딴딴딴 또 해서 슉슉슉 이렇게 해서 아 네 일단 롤 계열은 이거 해도 잘 되네요 깁스 해도 잘 되네요 자 이제 슬랙 슬랙 계열 어 어 어 왜 이래 다시 다시 슉 아이고 잠깐만요 걸려라 그렇지 어 어 어 어 어 이런 어 으으으 꼬였어 아 네 꼬였습니다 아 괜찮아요 저에겐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풉니다 이런것쯤은 자 보세요 3초를 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3 2 1 네 됐고요 어 그리고 이게 어 그리고 봉대를 감아가지고 살리기가 될지 보겠습니다 어 어 되네 살짝 벌리는 느낌이지만 어 되긴 되네요 아주 좋아 아 슬랙 계열 아 제가 슬랙 계열은 별로 안좋아해가지고 배우고 싶긴 한데 너무 어려워요 헛 헛 뭐하는거야 나 지금 네 아 슬랙 계열 너무 어렵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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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vt 아 아 아 아 마 아 네 아 아 정말 슬랙 깨알 기술 제가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말로구요 아 깁스하고 요요하기 되네요 되긴 근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안녕